가수 헤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오후 방송될 mbn 특종세상에서는 가수 헤라 왼청씨가 출연해 시선을 모은다. 이날 헤라는 버섯 공장을 운영 중인 근황을 전했다. 공장일을 하던 그는 기계가 고장나자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장 안에 있던 물탱크가 고장나자 그는 이거 지금 안 고치면 큰일 난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익숙한 듯 수리를 마친 그는 지금 이렇게 뜨겁고 에어컨 돌아가는데 이거 다 건조해서 못 쓴다. 버섯이 안 나온다. 큰일이 난다고 설명했다. 가수 헤라는 중국 국립가무단으로 데뷔했다. 그러던 1991년 한 속옷 브랜드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온 그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갔다. 당시 비자 문제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던 그는 중국서 간첩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한국 귀화를 결심하게 됐다고. 영화 천밀밀의 ost를 중국에서 불러 유명세를 탔던 가수 헤라는 2007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본명은 원천이다. 가수 헤라의 나이는 알려진 바 없으며 결혼, 남편, 자녀 유무도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그는 하동에 위치한 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lt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 gt 김연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